슈퍼맨이 돌아왔다! 299화! 우리의 가을을 걸어요. 잠잼아, 우리 어떻게 가지? 우리 가을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잠잼. 비가 많이 오는 날 꼭 비가 와요. 쉽게 하더라. 비가 많이 오죠? 아, 뭐요? 진짜 깜짝 놀래요, 비가 엄청 많이 온다니까? 비 와요! 비 오지? 아이고! 뭐야, 뭐야. 안돼, 안돼. 하긴 어딜 가면 못 가죠, 이러면. 아이고. 소품 가까이 가지고? 바테도 아니에요. 여기서 할 거야? 집에서 캠핑하고 놀까? 네. 그래, 그래. 이게 선명한 선택이에요. 이자! 이자! 우와! 우와! 신난다! 신난다! 뭐예요? 뭔데 이렇게 놀랬어? 김무요. 이게 바로 해먹이라는 거예요. 아, 해먹! 저렇게만 있어도 은근히 이게 캠핑국 느낌이 나요. 멋지죠? 그럼요, 해먹. 지금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하는가? 재미있어요? 네. 라인어민도 캠핑 와서 좋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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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좋아. 형이 좋아. 형! 형! 선생님! 우와! 선생님! 수영장 준비한 거예요? 아! 우와! 선생님! 아, 나는 무슨. 진짜 수영장 준비한 거 같은데. 우와! 선생님! 그래도 나름 집에서 재미있게 못 봐요. 저게. 선생님, 저희는 왜 귀여워 다녀? 진짜. 아까 이거 찍고 잔까봐. 아, 잔가, 잔가. 이거 할 줄 알아요, 진짜? 저거 어려운데. ㅋㅋ 엄마가 된 데가. 아,잔가. 잘하네요. 진짜? 저거 엄청 어려운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에서 구하게 된다고. 그렇게 된 거야? 네, 이렇게 흔난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흔난 일이에요? 진짜? 응, 다다 이거야, 다다. 감사합니다. 봐봐. 아빠 먼저 해볼게. 하나 뺐다. 또 뺄 수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저거를 벌려? 우와. 잠시야. 엄청 잘한다. 많이 해놨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 아이쿠? 조절했다. 민망하니까.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비 오는 날에 딱 생각나는 음식이죠? 그렇죠. 이 맛있는 소리. 그게. 잼잼이 후라이팬도 있나봐요. 잼잼이 후라이팬도 있나봐요. 잼잼 후라이팬이네. 저희 팀 열렸는데? 잘하시네. 잼잼 보이조로 지켜 coastalNS. 잼잼 녹두전은 더 조그만 거 귀여운 걸로 줄게요. 우와 귀여워. 맛있죠? 해보라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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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봐봐. 나는 좀 무거울텐데. 무거워 무거워.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어요. 됐다, 됐다. 뒤집었다. 저거 드는 것도 어려울 텐데. 벌써 뒤집어. 체크 쪽으로 나가봐야겠다. 오, 잘해. 와,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보여, 오빠. 안 보여. 와, 이거 봐. 잼잼 거랑 아빠 거랑 같이 입고 있어요. 아빠 한 거. 엄청 커. 아빠 거 엄청 커지? 작은 거? 작은 거? 맛있게 줘요. 주세요. 주세요. 이제 먹을 거예요? 네. 그래, 우리 같이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게 빼요. 저거를 싹 잘라서. 안 잘라요? 그냥 먹어요? 그렇게 한 번에? 진짜. 아, 이거. 아유, 잘 먹어요. 오, 갑자기. 땅땅. 꽉걸리. 또 삼촌 빼놓고 봐. 미안한가 보다. 진짜 먹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울게. 진짜 지어주세요. 고마워. 어머나. 다 나눠줘요. 아, 이 정도면 젬제미는 뭐 먹어, 젬제미는? 캠핑 가면은 먹는데 엄청 맛있는 거야. 캠핑 가면은 마시멜로 구우면... 마시멜로!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잠깐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마시멜로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이거 하나 더 줄게. 못 기다리면 한 개밖에 못 먹어요. 아이들의 참을성과 자제력을 알아볼 수 있는 마시멜로 실험이잖아요. 재미랑 동갑인 먹틀린은 사실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었거든요. 맞아요. 먹지 말고 기다려. 건우도 15개월 때 도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먹느냐 마느냐 자기와의 싸움으로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은이가 한 입 줘서 실패했었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요. 김재미는 이거를 참을 수 있을까? 아빠요. 참는 게... 그렇죠. 이게 아빠는 멀리서 힘캠으로 지켜보고... 아빠한테 와요. 속삭여. 아빠한테 와요. 아빠한테 와요. 일단 너무 안 된다고 내려놨어요. 아빠요. 이게 이제 초기 단계. 아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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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증이 오죠. 한숨이... 그렇죠. 한숨 나온단 말이에요. 아빠 언제 와. 야 이거... 죽었어. 지금 28, 29개월 최대 고비인데 그래도 먹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긴 해요. 아니 나는 혼자 10분이 있는 것도 대단한데 냄새 맡았으면... 아 끝났어. 냄새 맡았으면... 아... 혀가 나왔어. 마중 나왔어. 참네. 저걸 참아요? 아버지 이 정도면 인정해줍시다. 아빠가 묻지 말자. 쟨쟨,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래, 야! 잘했습니다! 진짜 오래 보셨다. 어우, 이게 그... 보내의 그 마시멜로우구나. 이렇게 됐구나. 너무 맛있어.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마시멜로우 두 개 줄게요. 잘했어요. 먹어주세요. 그래, 이렇게 한 번 또 보상을 주어주세요. 다음부터 더 잘해요. 음, 맛있다. 그치? 맛있다. 아우, 잘해. 기다렸어요?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아우, 잘해. 집 밖으로 나온 잼잼이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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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 플라우포보였는데 아까? 어, 공도 있고? 공도 있고? 아, 리듬체조교실이구나. 어떻게 오셨어요? 일단 저희 아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아, 그래요? 잼잼. 돌 때부터 무릎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더니 집에 있는 긴 끈만 봐도 그렇게 돌린대요. 유연성이 남다는 건 물론이고 뛰어난 안무 습득력까지 갖췄잖아요. 진짜 근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항상. 가르쳐준 적이 없고 뭔가 훈련을 한 적이 없는데 남다르게 좀 유연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야, 리듬체조를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잼잼이 앉아볼까요? 어, 앉아보세요. 다리 모아볼까? 하나. 둘. 둘.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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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을 거야? 우와, 이렇게 앉을 수 있어? 그렇지. 우와, 우와. 이거 발끝 봐요. 발끝 하고 있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근데 저건 진짜 타고 나야 돼. 힘 줘. 힘 줘. 그렇지. 머리 하늘 볼 거야, 하늘. 아이고, 아이고. 옳지. 너무 잘해. 다리 한번 잡아봐요, 옳지. 근데 잘해. 잘해, 잘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잘했어요. 아, 그렇지. 자,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다 언니 같은데, 뒤에는? 토끼, 토끼, 잼잼이 토끼 줄 서. 시작. 우리 어떻게 뛰었어? 토끼, 토끼 먼저. 토끼 귀 어딨어요? 토끼 귀 어딨어요? 토끼 귀 어딨어요? 오, 너무 잘해. 아, 귀여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렇게 따라해봐요. 따라해봐. 저건 좀 어렵죠. 어? 아이고, 노력하네. 잘했어. 아이고, 잘해. 얼마나 이쁠까? 어, 잘한다. 돌려, 얘들아 돌려. 얘들아 돌려. 오빠, 돌려. 아, 이거 근데 아직 어려워요. 나이가. 맞아요, 이렇게 돌려. 너무 커서 그렇지. 이렇게 팔 돌려봐. 팔. 만세. 아빠 돌려줄게. 팔. 만세. 오, 만세, 만세. 오, 잘하네. 아, 귀여워. 손, 뭐야, 손.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잼잼아, 이렇게 해봐. 만세해봐. 오늘 첫 수업인데도 한 동작, 한 동작 뭐 하나 놓치는 법이 없어요. 진짜 훌라우스도 하고 공도 갖추고 놀고. 이야! 나가야겠다, 얼른 나가야겠다. 딸, 어떻습니까? 수질 있어요?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우와, 가자. 맛있겠다. 가자. 잼잼. 사랑해요, 잼잼. 잼?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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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였습니다. 그만큼 잼잼. 누군가가가가. 놀á, Turb. mp3 이만해, 제가 выбors четыре와 잼잼입니다. 재벌이만. 라이 Goo CóположAz 하자 흑에 지음을 들고 신문하네요. 그래서 터뜨 advise. Company images to Ski Lo kol ms. 아 G.O.D 팬이셨어요? 네, G.O.D 팬입니다 아, G.O.D 세대 죄송한데 여기 G.O.D 팬클럽 모임 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동호회인가요? 여기 G.O.D 팬이 많네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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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세? 시조세 시조세? 눈 한쪽 가리면 H.O.D 되는거지 그렇죠, 조금만 던기면 딸 H.O.D 시조세 눈 가리면 시조세야? 아빠 책도 있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책에도 다 나와있어 아, 입을 막아버리네요 말하지 말래요 아빠 그건 아니야 한 개만 더 하면 안 돼? 미안해요 말하지 않아도 잼잼이는 아빠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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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